민선 8기 대전시정이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2년 연속 국비 4조 원 확보와 60개가 넘는 기업 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지부진한 수건 사업 해결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이 이끈 민선 8기 대전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인류 경제 도시로 체제 개선에는 대체로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374억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100억 원 등 2년 연속 국비 4조 원을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바이오 기업 머크와 차세대 배터리 기업 SK온,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 LIG 넥스원 등 6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28건의 국책사업에도 선정되면서 굵직한 사업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년 가까이 착공조차 못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9월 착공을 목표로 조만간 건설공사 발주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지역 수건 사업들은 후반기 대전시정이 풀어야 할 급선무입니다.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건의했지만 답보 상태인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역세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대전역 동광장에 지상 49층 규모의 트윈타워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정 사업비만 2조 원에 이르는 등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와 더불어 환경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보물산 프로젝트도 민자유치 등 해결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 기업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전타워는 직접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해볼까 하고 해볼까 하는 민자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성과로 몸집을 키우며 반원점을 돈 민선 8기 대전시정이 후반기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